에어컨 누가만 하실 거 아니에요? 날씨 따라 비우고 안 하네 .. 많이 불고 이러면 물질을 못 닿잖아요 여기 물질은 어디서 외우시는 거예요? 어디서 왔어 지금 먹고 집에 많이 있는데 여기 아니.. 아 하나만 좀 못봐서 어디 계시나.. 너 넘어서 다신? 우리가 앉아보면 여기서 우리 헤헤여가 와요. 오늘 동시장에서 연락 와 가지고 우리가 헤헤여 가지고 우리가 왔어요. 잡으라고요? 여기에서 못하게 하면 우리가 두꺼풍에는 못하게 하고 우리가 벗어 있는 장소에요. 여기는 이제 밥상이 놓을까봐 우리는 이제 밥상이 놓으면 안 되거든요. 양식들 맡기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빨간거 안 합니다. 빨간거는 하나야 3만원 5만원이에요. 빨간게 더 맛있는거에요? 네 더 비싸게. 여기는 자연산 그대로 파기 때문에. 그런거 없어요. 자연 그대로 팔아요 여기는 여기는. 집에 다녀요 지금? 집에 다녀요 지금? 집에 다녀요. 얼만데요? 10만원이야? 이제 다닐 수출. 어떻게 한다고 하냐고? 고소해요? 고소해요. 물 없는데 뭐. 고소. 국물은 없대 고물 없어. 고소? 고소 4만원이요? 고소 4만원이요. 고소 4만원이요. 고소 4만원이요. 산낮대, 여기는 산낮대는 못해서 어디에 산낮대는 그런 건 못하잖아 전복이 진짜 크다 전복 그거 한 마디에 5만 원이에요? 어디라고? 진짜 정복이 없어? 못한 거? 아니 아니 울산이 전복이 좋다 그러던데 네 날 사니까 좋지요 아 얘네 소란가? 넌 소라야